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6632 음 그렇구 아 이것도 있구나 저 나이트워크 하면서 팔랑크스 안 썼던 것 같은데 팔랑크스 좋나 스기가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 팔랑크스가 그렇지 방향도 전환해줘야되고 아 275면은 한 300대까지 다 올라가겠네 음 어이쿠 아우 놀쉽이 매지컬적이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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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 빼고 상태가 다 왜 이러냐 어휴 접었다가 다시 하는거구나 딱 그래 보이네 어 어 여보세요? 네네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릅니다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저 여기서 템을 이제 또 한 번씩 바꾸려고 하는데 뭐부터 좀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아 뭐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요 접었다가 다시 하는거죠 현질은 일단 없구요 네네 그냥 좀 모아서 바꾸고 있거든요 한 17성 유니크 정도로 바꾸고 싶은데 네 어느 부위부터 좀 맞추는게 효율적일지 그 정도면 도미요 도미요? 네 아 아 이유를 말씀드릴까요? 예예 아 이유는 피방 도미에는 공격력 자체가 없지만 파편작 되어있는거하고 17성 달면은 공격력이 다 올라가있지요 아 이해하셨습니까? 예예 뭐 유닛들도 할거면은 장갑이 레전 맞추는게 제일 좋긴하죠 근데 금액이 좀 오래걸리잖아요 거기 아 좀 더 높긴 하죠 아 근데 도미 자체도 오래걸리긴 하죠 템을 바꾸긴 다 바꾸긴 해야돼요 네 전체적으로 바꾸려곤 하는데 제일 최대한 빠르고 가성비 좋게 바꾸고 싶은데 안좋은거를 바꾸는게 제일 좋긴 하죠 실질적으로 아 근데 저 궁금한게인데 구보장셋을 버리고 네 벨트랑 기준이 바꾸는게 좋죠 뭐 대어시도스 올려서 쓸거 아니면은 굳이 보장셋 유지하기는 어렵죠 벨트도 좀 바꿔야되가지고 벨트 귀걸이 바꾸시면 될거 같은데요 그러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만 이 정도를 모은다고 쳤을때는 도미 이외에 뭘 바꾸는게 좋은가요 그냥 나오는걸 바꾸시는게 제일 나을거 같은데요 아 매몰보고 그냥 자는걸요 음 귀걸이도 나쁘지 않긴 하죠 안좋은걸 바꾸는게 제일 좋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응수기도 별로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테미 자체가 다 안좋아가지고 옛날에 유니온 육성할때 쓰던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무기만 무기만 한거 보니 접었다 다시 하는거 맞지요 아뇨아뇨 그때 너무 사냥 안되서 무기만 하나 바꿨어요 엠블이 레존이세요 아 엠블이 그때 한 큐브 돌려서 띄었구요 한 50만원정도 드려가지고 아 저라면 좀 그렇게 할거 같아요 아니면은 광이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죠 쓰던 광이 팔고 아 쌍내로요 아 뭐 자기 걸 수 있는 여유로운 선 아 네네 바꾸긴 다 바꾸긴 해야되요 테몰 자체를 다 추억도 안좋고 에디도 안좋고 해가지고 별도 안달려있고 이 정도에서 어느정도 템 바꾸면 루시드 격수정도 되나요 유닛돌돌이죠 뭐 17선 유닛돌돌이에요 아 많이 유닛돌돌 크기에 보통 루시드 여유롭게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할거에요 수우도 여유롭게 깰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아 지금 스테미는 충분히 깨긴 깨는대로 좋겠는데 당연해 루시드를 근데 루시드에서 나워가 좀 안좋나요 인식이 노멀파트요? 예 노멀이요 그렇기나 할거 같은데요 안되네 점수 자체를 해야되나 왜 때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을거 같은데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아 아 어렵겠군요 그쵸 어 뭐 뭐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수도 있고 어 뭐 스펙이 따라 노멀 루시드에 뭐 스펙이 따라주면은 옆에 버프들도 많으니까 해줘 어 네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빌리티는 안바꿉니까 예 어빌리티는 크악 쓰는건가요 아 저 크악이 좀 딸려가지고 근데 저거 둘째 줄로 크악을 넘기려고 하는데 반값에 하려구요 아 아 제가 여태까지 여러 캐릭터를 많이 봤잖아요 예 둘째 줄에 크악이 뜬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 제 친구 떴더라구요 나로 하는데 아 첫줄 보공에 둘째 줄 크악이 진짜 극악이긴 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보내봐 봐야죠 아 더 궁금한거 없습니까 예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ud коли tug 비힘 że axe 조금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